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양반이 요염 섬섬 화개상의 요염 섬섬 화개상의 풍선화에 물을 두다 합해서 아니고 두 번째 방 이렇게 시작 풍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아니야 자기도 잘했어 겁나게 내가 음 정확히 개최하는 거 들었어 잘했어 아주아주 잘 들으셨어요 기분이 좋심더 기분이 좋심더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우리 부원장님의 저기를 들어야 한 뒤 박탈형을 들었어야 되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